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인사드릴까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텐스팀 세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저희 멤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텐스팀 세미나 리더 세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나의 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텐스팀 멤버 방문의 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정리하고 오늘하고 조금 늦게 왔었는데요.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즐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 2부 해서 총 거의 한 20곡 가까이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인곡, 3인곡 여러 가지 곡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재미있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곡이 그거죠? 하이프보이죠? 네. 저희 신곡을 또 준비를 했어요. 신곡이라고 하기에 좀 지났을 수도 있는데 네, 뉴질리스 하이프보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뉴질리스 하이프보이 먼저 보여드릴게요.